네 반갑습니다 도듀튜브입니다 도듀튜브 구독자님들 활기찬 월요일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전에 영상을 전해드리고 방금 서울 아이오닉5 행사장을 다녀왔는데요 도듀튜브 구독자 찐팬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더욱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의 전시차 리뷰도 열심히 작업하여 내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자마자 다시 K8의 속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는데요 바로 K8의 사전 계약용 가격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일 사전 계약이기에 더욱더 가격 공개가 궁금하던 찰나였는데요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건 K8의 하이브리드는 환경차 법규 인증 문제로 출시는 약 2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가격표 공개에는 하이브리드만 빠져 있습니다 사전 계약도 4월 말쯤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긴급하게 바뀐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5월부터 본격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오늘 나온 K8의 가격표부터 만나보시죠 2.5 가솔림부터 한번 보실까요? 노블레스 라이트가 개별 서비스 3.5% 적용 가격으로 3,279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노블레스가 3,510만원, 시그니처가 3,868만원이네요 2.5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이며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ADAS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웬만한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장치 역시 9개의 F100과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VSM,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방지, 급제동 경보 시스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유화형 시트 고정장치,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가 기본입니다 외장에 있어서는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턴 시그널 램프가 전후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 점등, 즉 시퀀셜 턴 시그널 램프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만 기본입니다 물론 10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면 엔트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 주간 주행 등도 기본이고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동 등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도어 순잡이, 조명, 프론트만 있습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 그리고 실내 정수성을 책임지는 윈드실드, 앞좌석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 윈드실드 자외선 차단 글라스 등은 기본으로 적용되어져 있네요 2.5 가솔린 엔트리 트림이지만 옵션 기본이 현행 K9로 나왔을 때처럼 기본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현행 K7의 2.5 가솔린 엔트리인 프레스티지가 3,244만원에서 35만원 정도만 올랐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온 가격표인데요 다만 2.5 가솔린 상위인 시그니처는 3,868만원으로 K7의 2.5 가솔린 상위 트림인 X 에디션이 3,524만원이죠 344만원으로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엔트리에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시작해서 K7에서 K8로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상위 트림에서는 K8로서의 가격대를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해석해도 되겠는데요 내장은 어떨까요? 우선 2.5 엔트리에서는 블랙 원톤과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 가능합니다 이번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 샌드베이지 시트는 아쉽게도 2.5 가솔린 가장 상위 트림에서도 시그니처에 가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3.5 가솔린 최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을 가야만 선택이 가능한 기본인데요 나머지 트림인 2.5, 3.5 가솔린 모두 블랙 원톤 아니면 브라운 투톤이 기본입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쉬운데요 내장 스타일 옵션이라도 두어서 샌드베이지의 실내를 선택하게라도 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샌드베이지 실내를 하려면 4,526만원짜리 3.5 가솔린 플래티넘을 선택해야만 가능합니다 시트에서는 엔트리이지만 인조 가죽 시트가 아니고 가죽 시트이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도 기본입니다 통풍은 운전석만 들어가 있고요 동승석 통풍 시트를 하려면 하나 위 트림인 노블레스로 가야만 기본입니다 노블레스까지는 가죽 시트는 동일하지만 최상위 시그니처에서는 퀼팅 나파가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도어 트림 퀼팅 포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최상위 시그니처만 기본입니다 엔트리에서는 클러스터는 4.2인치 칼라 TFT LCD이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하려면 노블레스로 가야 합니다 물론 엔트리에도 15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팩을 선택하면 가능은 합니다 내비게이션 팩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외에도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편의사양으로는 버튼 시동 스마트기 시스템이 기본인데 원격 시동 포함입니다 스마트 트렁크와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도 기본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커와 독립 제어풀 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 열선 스티어링 휠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기본이네요 이런거는 칭찬할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뒷좌석 에어벤트, 앞뒷좌석 세이프트 윈도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입니다 임포테인먼트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이며 엔트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 팩을 선택하면 12.3인치로 변경 가능합니다 한 단계 위인 노블레스에서의 차이점은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장치가 추가되며 외장에서는 세팅크롬 가니쉬 라디에이트 그릴 V자와 전후면 범퍼 하단부 블랙 하이그러쉬 전후면 범퍼 하단부 다크 스테인리스 몰딩이 도 상단에 적용됩니다 편의사양에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축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스마트폰 우선 충전 시스템 뒷좌석 수동 커튼, 동승석 통풍 시트가 추가되네요 여기에도 15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 순차적 점등 턴시그널 램프가 선택 가능합니다 최상위 시그니처에서는 안전으로 후방 뿐만 아니라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가 기본이며 외장에서는 18인치 미셔린 타이어가 적용됩니다 순차적 점등 턴시그널은 기본이며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후진 가이드 램프가 기본이네요 시그니처는 뒷좌석 또한 이중접함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 좀 더 정숙한 실내를 책임질텐데요 내장에서는 고급 우드 그레인 내장자가 적용되며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시그니처에서만 기본입니다 노블레스 라이트와 노블레스에서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선택 가능합니다 노블레스 라이트는 100만원, 노블레스 스타일 옵션은 1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죠? 50만원의 차이는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18인치로 인치업이 되고 노블레스에서는 19인치로 인치업이 되기에 스타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상위 시그니처에서는 나파가족 홈커버와 메탈 페달이 기본이고요 다만 최상위 시그니처에서도 기본이 아닌 게 있는데요 그건 파노라마 선루프와 드라이브 와이즈, HUD팩, 스마트 커넥트,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컴포트 프리미엄 스타일 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HUD팩, 메르디안, 컴포트 프리미엄 옵션은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선택조차 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노블레스나 시그니처로 유도가 되는 옵션표이네요 그럼 2.5 가솔린 시그니처 프롭 가격을 계산해 볼까요? 우선 기본 가격이 3,869만원에 파노라마 110, 드라이브 와이즈 80, HUD팩 160, 메르디안 85, 컴포트 110, 프리미엄 70, 스타일 30 합치면 4,514만원입니다 2.5 가솔린 프롭 가격은 4,500만원이네요 3.5 가솔린 노블레스의 라이트는 3,618만원, 노블레스가 3,848만원, 시그니처가 4,177만원, 플래티넘이 4,526만원입니다 2.5와의 차이만 살펴보면 엔트리인 노블레스 라이트에서 휠이 17인치가 아닌 18인치의 차이가 있으며 3.5 가솔린부터는 엔트린만 빼고 상위 3개 트림에서는 AWD 4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 플래티넘은 4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시그니처까지는 2.5와 거의 동일해 보이는 옵션표이고요 3.5 가솔린 최상위 플래티넘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샌드베이지 내장 컬러를 선택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래티넘 전용 19인치 휠이 적용되고요 끝으로 전자 에어 서스펜션이 3.5 가솔린에서만 가능하고 2.5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트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본이며 앞서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고요 물론 이 옵션들은 3.5 엔트리 트림만 빼고는 옵션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입니다 그럼 3.5 가솔린 풀옵션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플래티넘 기본 가격이 4,526만원, 파노라마 썬루프가 110, 드라이브 와이즈 80, HUD 100 스마트 커넥트드가 160, 그리고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85, 전자 에어 서스펜션이 90 하면 5,051만원으로 3.5 풀옵 가격은 5천만원이 넘습니다 끝으로 3.5 LPG의 모델인데요 17인치 휠이 기본이며 최상위 프레스티지에서는 18인치 휠이 기본입니다 그 이상의 19인치 휠은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게 아쉽고요 현재 K8 카페에서도 해제인 것은 바로 K8의 LPG 모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옵션을 다 넣어도 가격이 4천만원 초반대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3.5 가솔린 최상위 프레스티지가 3,500만원이죠 드라이브 와이즈가 113, HUD 팩 151, 컨비니언스 159,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80, 스타일 141, 파노라마 썬루프 103을 합하면 4,247만원입니다 그럼 2.5 가솔린 프롭 가격이 4,514만원, 3.5 가솔린 프롭 가격이 5,051만원, 3.5 LPG 프롭 가격이 4,247만원으로 가장 낮아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장 컬러는 총 6가지로 스노우 화이트 펄, 스틸 그레이, 인터스텔라 그레이, 오로라 블랙 펄, 그래비티 블루, 딥 포레스트 그린이고 실내는 총 3가지로 블랙 원톤과 브라운 투톤 그리고 3.5 최상위만 적용되는 샌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사전 계약국의 혜택으로는 스페셜 프로피팅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 4륜 무상 장착, 드라이브 와이즈 무상 장착인데 모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무려 32명이나 준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못해도 100명은 줘야지 32명은 또 뭔가요? 기아 자체적으로도 사전 계약자를 2만 대를 넘게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사전 계약 고객 혜택인데요 이건 뭐 거의 로터 수준이네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K8의 내일 사전 계약이 시작 전 공개된 사전 계약용 가격표를 분석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